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울산에서 곱창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며 더러워서 장사하기 싫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린다며 겪은 일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광고라도 해보려고 인스타그램 쪽에 광고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블로거분들 모집해 준다고 해서 10팀 정도 후기 글을 부탁드렸다고 운을 뗐습니다. 2주 이내에 방문해 후기를 남겨야 하는데 그 중 한 손님이 마지막 날 방문하겠다면서 점심 특선을 저녁에 먹어도 되냐고 물었고 이에 글쓴이는 안 된다. 블로거분들 편의를 그렇게까지 못 봐드린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해당 손님은 혼자 글쓴이의 가게에 방문하였고 글쓴이는 점심 특선이 2인분 기준이라 그대로 제공했고 후식으로 요구르트를 드리는데 한 분이라서 하나만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손님은 12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악성 후기를 남겼고 글쓴이는 점심 특선은 저녁에 제공 안 된다고 한 게 짜증났나 보다. 글을 이렇게 썼다. 좋은 글 올려달라고 공짜로 음식 제공해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 힘 빠진다며 손님의 후기를 공개했습니다. 블로거는 혼자 갔는데 2인분부터 점심 특선이 된다고 해서 2인분 주문했는데 밥과 요구르트를 한 개씩만 주더라. 2인분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들었다며 내가 받은 서비스 그대로 가감없이 포스팅하는 거니까 혼자 가는 분들은 꼭 이 부분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서비스라고 배추전을 주는데 차고 밍밍해서 딱히 서비스 받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다. 안 주는 이 못한 맛이라 그냥 안 주는 게 나은 것 같다고 글을 이어갔습니다. 또 블로거는 반찬이 다 차가웠다. 날이 추워서 따끈한 반찬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반찬이 없어서 아쉽다며 동치미를 먹었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 차가운 반찬 말고 따뜻한 메뉴가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육은 따뜻한데 콩나물은 차가워서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제육볶음을 크게 떠서 한 입 먹었는데 너무 짜다. 팥반찬으로 비벼 먹으라고 나온 게 아니라 술안주로 만든 메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척당한 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밥이랑 비볐음에도 짜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깻잎 상태는 괜찮은 편인데 내가 좋아하는 배추의 상태는 좀 보이는 대로 말을 아끼겠다. 아삭한 맛이 나는 단 배추가 아니어서 아쉽다며 내가 맛보고 받은 느낌 그대로 온전히 적어봤는데 아쉬움이 남는 맛집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진짜 손님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음식 제공해드리는 건데 요구르트 두 개 줘야 하냐며 배추전도 바로 구워서 나갔고 반찬은 제가 다 직접 가져다 드리고 리필해줬다. 동침이 아니고 묵국이라며 그렇게 맛없다는 분이 왜 나머지 음식은 포장해 가셨냐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블로거는 업체 홍보 목적 모집으로 와서 무료로 먹고도 불평불만의 글과 함께 착성된 글에는 업체에 제공받아 착성했다고 안 밝혔다가 항의를 받은 후 수정하는가 하면 논란의 댓글들이 계속 달리자 현재 해당 글은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블로거가 착성한 글을 보면 야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진으로는 엄청 싱싱해 보이고 또한 동침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동침이가 따로 있음에도 묵국 사진을 올리며 따뜻한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혼자 와서 2인분 공짜로 먹고 요구르트 한 개밖에 서비스 안 줬다고 크게 화가 나신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네요. 아직도 블로거라고 갑질하는 사람이 있네요. 본인이 엄청 대단한 줄 알고 있나 보네요. 그럴 거면 공짜로 먹고 왜 블로그를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불평을 쓸 거라면 내돈내산이 맞지 않을까요? 누리꾼들은 배추 상태도 좋아 보이고 첩시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으면서 신 뽑아라. 요구르트 한 개가 뭐라고 블로거지 악의적이다. 무료로 먹고 후기는 저런 식으로 쓰네 저런 블로거는 블랙리스트 올려서 협찬 주면 안 된다. 블로그에 천 개 넘는 글이 다 맞지 포스팅이다. 365일 중 절반 가까이 홍보 핑계로 자영업자한테 얻어먹고 졌단 리뷰 남기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